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대장동과 고발 사죄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역시 두 후보의 대선 가두에 미칠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일단 입건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해야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입건된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근에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을 기본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런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를 시켰다. 그 부분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고 그 사유가 행정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공수처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발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오래전에 됐었습니다. 경선 이후에 지금 입건했다고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보면 이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들어온다면 지휘관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묻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돌렸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작성, 배포가 문제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검사들한테 배포를 시켰다는 것. 이게 직권내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아마 생각 같고 그래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수처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사건이 4건입니다. 어떤 게 가장 윤 후보에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일단은 4건 중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있고요. 옵티머스 관련된 부실 수사 사건도 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회의 중 교사 사건도 있고요. 또 지금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있는데 옵티머스하고 한명숙 사건은 조금 보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답보상태로 보이는 것 같고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호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했던 거 이 부분이 그래도 범죄 혐의가 좀 더 크고 증거가 좀 확실하다고 공수처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공수처도 행정법원 판결을 지금 보고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고요. 공수처는 사실은 입건하고 입건하지 말고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입건했고 입건 통복했다는 것은 범죄 기소까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 사건 문건 자체는 아무래도 큰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개입했었냐는 조사해 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 사건 중에 모헬 위증 혐의. 이건 13일이면 공수시효가 끝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불기소했다가 재기 명령을 내려서 하던 사건이고요. 13일이면 공수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모헬 위증죄 만료되는데 정모 씨, 관련자 정모 씨가 몇 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13일 안에 기소를 하냐 마냐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모 씨가 지금 잠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콘텐츠 같은 협찬금 내물 사건도 있고요. 또 윤우진 씨 관련해서 스폰서 골프,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이 주변 인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중에 시간이 가장 가까운 것은 모헬 위증 사건인데 이게 기소가 되냐 안 되냐는 곧 13일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의 파괴력은 역시 대장동 특혜 분양 또는 특혜 의혹 이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검찰에서 수사를 지휘했으면 바로 끝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성남시의 대단이 개발인데 성남시장이 책임을 안 지르면 누가 지겠느냐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연관성이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뇌물죄고요. 배임죄고 뇌물죄가 두 가지가 큰 줄기인데 그중에 배임이라는 것은 이거 수사 안 하고 이 구조만 살펴봐도 배임이 될 것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얘기고요. 사실은 수사 상황은 사실 배임죄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뇌물죄는 눈에 띄지만 배임죄 같은 경우는 유동규에서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자신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다가 물론 중간에 도지사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시장과 제일 가까이 연결된 뭔가를 찾으라면 누구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에게 정진당 나름대로 이재명 시장의 비서죠.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다. 최근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정진상 부실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 전화한 거 맞고 뭔가 수사할 때 제대로 좀 임해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거 관련해서 후보한테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화한 게 만약 녹음을 해뒀다 그러면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에서 복구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게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이재명 후보라든지 더 확장시킬 수 있지만 전화를 녹음하지 않고 그냥 언제 몇 분간 통화했다는 것 갖고는 더 증거를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의심할 수는 있겠죠. 외통화했으며 구속 직전에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봐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몸통은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렇게 논리 전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자체장 선거 때도 그랬고 당 경선 때도 그렇고 항상 쫓아다니는 게 가족사 중에서 싸움, 분규가 있었던 그 장면하고 그다음에 조폭하고 연루설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거라고 치부될 겁니까? 아니면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도덕적 리스크는 확실히 될 수가 있지만 사법적 리스크는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폭 사건도 조금 무마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가족사 문제도 사실 시간도 지났고 형사적인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대장소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껏 있었던 가족사, 조폭 등등의 개인 신상 문제는 오히려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대장동이 더 크고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거의 양강의 맞대결을 펼친 두 후보보다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해서 추적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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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